안녕하세요. 말하고 싶은 일본 프랑스어. 저는 엠마입니다. 오늘의 표현은요. 농담이야. 내가 어떤 농담을 했을 때 사람들이 농담인 줄 모르고 분위기가 세해질 때가 있죠. 그런데 농담이야 라고 말해줘야겠죠. 프랑스어로 이렇게 말합니다. 먼저 이것은 입니다. 농담이라는 뜻이에요. 그런데 연음이 되기 때문에 라고 발음해 줍니다. 농담이야.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. 농담이야. 분위기 쌓여졌을 때 한번 말해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. 자오.